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판박입니다. 판박입니다. 다만 조작 규모와 조작률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에 제야 전문가가 국민들에게 내놓은 일종의 보고서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정상화하고 범인을 색출해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고치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류의 결과는 죽었다 깨어나와도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모든 전국에서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값이 나오고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이런 것은 자연수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연수에서는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과 국힘당 후보가 플러스 마이너스값이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값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영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로 멀치값이 떨어져 있고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값으로 멀치값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100% 전산조작에 의해서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을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이재명과 윤석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한 겁니다. 제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통령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대국민에게 발표한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란 것은 그것은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수를 합산해서 총합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획한 자기들이 목표한 득표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윤석열과 심상정의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준 그 소위 만들어진 숫자, 자기적인 숫자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까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자기들이 뭡니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그냥 국민들의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를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은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가 다 묶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파묻고. 그래서 제 입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이 선거사기를 친 놈이나 선거사기를 뭡니까 깔아뭉개는 놈이나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전국 평균값이 여러분 전국 평균값이 이재명은 플러스 9%입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8% 심상정은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합치게 되면 18%입니다. 18%입니다. 대략적으로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8% 정도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대개 지금 의심하는 것 가장 많이 의심한 것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돼야 될 것이 전문가들이 제야 전문가가 자료를 다루면서 이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제정신 바뀐 사람들은 이런 선거 데이터만 보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 표를 한쪽에 쑤셔넣고 한쪽에서 빼앗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에 종로구가 있으면 종로구의 투표자들은 다 그것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의미 모 거기서 여러분들 뭐죠 3구 대통령 선거에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그룹 표본집단 1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그룹 표본집단 2 이렇게 뽑은 거 아닙니까 그게 두 개가 다 숫자가 비슷한 거죠 수만 명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하고 표본집단 1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하고 표본집단 2의 여러분들 특정 후보의 지도가 다 일치해야 되는 것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로구의 사전투표 이재명에 대한 사전투표 지도하고 당일투표 지도와 같아야 되고 서울특별시의 이재명에 대한 사전투표 지도하고 당일투표 지도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장지타로 다른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전국은 보시게 되면 이재명은 플러스 9% 윤석열은 마이너스 9%가 나온 겁니다 심상정 앞쳐가지고 그거는 미쳐도 나올 수가 없고 조작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죠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그냥 무시한 선거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의 이름들 통계학과 교수들은 다 침묵하는 겁니다 대법관이란 양반들은 이런 것이 정상적이다 그 친구들이 다 고대법대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한 친구들이 천대입의 서울법대 나오고 이동훈이 고대법대 나왔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사실을 통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들이 나간 겁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싸다고 봅니다 아마 망하는 지경까지 가겠죠 선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되면 그 나라가 앞으로 제정신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이름들 이익과 반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망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그렇지 않죠 나라의 체제가 바뀔 건데 재산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를 할 수 없겠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가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찹니다 이 자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하고 여러분 당일투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지도가 사전투표하고 총투표는 사전투표 더하기 당일투표입니다 총투표가 0.47이 나오면 47%가 나오면 이재명 지도가 사전투표에서 47%가 나와야 되는 거죠 표를 쓰셔놓아 줬으니까 52%가 나온 겁니다 이 선거를 전산적으로 조작한 인간들은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발각 안 되고 그냥 돼지 개들은 그냥 선거 맞추고 그냥 누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살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돼지가 아니거든요 나는 개가 아닙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고 나는 붕어도 아니고 나는 가재도 아닙니다 나는 서울의 이름 중산층 출신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촌놈이지만 기계가 있다고요 이 나이에도 결기가 있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입을 쳐 닦거나 입신 출퇴 때문에 입을 쳐 닦거나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이 나는 기계가 있고 이준석이보다 나이는 뭡니까 따불 정도로 많지만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을 살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은 출시해 좀 안 하면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같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진실로 둔갑시키고 부정선거에 여러분 규명하라고 돈 줬더만 돈 떼 먹고 그렇게 양아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침묵하겠습니까 국힘당에 의하면 윤석열이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를 합친 총득표율 기준으로 48%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의 44%를 받냐 이야기입니다 수천만 명이 참여하여 투표입니다 총투표의 4천만 정도가 참여했고 사전투표의 2천만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수가 큰 겁니다 그러면 거의 0.00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 나왔습니까 3.79%의 차이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확 여러분들 도독질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도독질을 해놓으니까 모집단은 48%가 나왔는데 윤석열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를 표본집단에서는 44%의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인간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독질한 흔적의 모든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각인돼서 여러분들 찍히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1억 퍼센트 선거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사전투표 이름 44%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총투표라는 것은 모집단입니다 사전 플러스 당일 여기서 사전이름들 표본집단 1이 나오고 당일투표인 사전투표 이름들 표본집단 2가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남버는 여러분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이 추출됐을 때 표본집단의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과 표본집단 1과 2의 모든 통계적 특성은 같아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투표나 선거인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한 지도는 사전투표 지도나 당일투표 지도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거나 윤석열에 대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아주 뭡니까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3.79% 4.31%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은 여러분들 뻥튀기를 해가지고 52%를 만들어주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윤석열은 44%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중앙선거 관련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규칙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그래서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상태 이재명이 공짜로 뭡니까 퍼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그냥 뭡니까 어리버리하게 다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주고 나서 여러분들 수정후가 나오는 겁니다 수정후의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수정전에 52%에서 이재명이 44%로 줄어듭니다 윤석열은 44%에서 51%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이름 총투표율의 격차가 0.51%밖에 안 합니다 차이가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집단과 사전투표 그룹 표본집단 이리 착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사기친 사람들은 무식했기 때문에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가재도 아니고 붕어도 아니고 정언하는 겁니다 너희들 무슨 짓을 했냐 너희들 전산 조작했지 너희들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선거 데이터 만들었지 너희들 투표지 분류기 사용했냐 너희들 언제부터 했냐 2017년 대선부터 했지 누가 했냐 선관위 누가 하냐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저거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중국 공상당의 선관위가 이를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까 북조선이라면 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까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하나가 제대로 수사 한 번을 알지 않는 나라입니다 나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나라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정의가 이럼 땅에 떨어졌는데 뭘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 겁니까 불의가 이름들 세상 온 천지에 뭡니까 진동을 하는데 뭘 가지고 국민들을 끌어갈 겁니까 공정 상식 자유 정의 자유를 3,500건 3만 5,000변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뭐죠 숫자처럼 정직한 게 있습니까 숫자처럼 냉정한 게 있습니까 숫자처럼 공정한 게 있습니까 숫자처럼 정의로운 게 있습니까 그 숫자를 덮고 젊은 놈들이 그냥 뭡니까 선거 사기 없고 선거 정의 없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늙은 놈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없다고 그냥 발강을 하고 유튜브 채널에 떠들고 저거는 새끼가 없습니까 진짜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나는 아주 그냥 하글 때입니다 하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가 그냥 한 표까지 다 계산해 준 겁니다 이재미와 함께 몇 표 쑤셔 넣었다는 겁니까 123만 3598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쑤셔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추정치가 149만이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161만이니까 실제 여러분들 이재명이 받은 것이 149만 표인데 123만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뭡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얼마나 뻥튀기가 됩니까 161만 표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340만 표 3,406만 7,843표를 얻으셨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북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북조선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실제로 3,406만 4,978표를 받은 후보한테 전산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네요 1491만 4,138표를 받은 이재명 후보한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123만 3,598표를 더해가지고 선관위께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614만 7,736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윤석열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755만 8,120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116만 3,307표를 여러분들 빼앗은 다음에 선관위께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639만 4,813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구랄쳤습니다 북조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투명한 투표함이라면 투표지에 넣는 거나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에 넣는 거나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에 넣는 거나 관계없이 전산으로 조작했으면 뭡니까 저거가 여러분들 표 만들어서 발표한 거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는 3구 대통령 선거에 실제로 87만 849표를 받았습니다 심상정 후보한테 몇 표를 빼앗았냐 67,491표를 빼앗은 다음에 선관위께서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께서는 80만 3,358표를 받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북조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근본주로 제기하는 것은 북조선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예요 투명한 이름 투표하면 여러분들 공개 투표하는 거나 투표하면 여러분들 근사하게 해놓고 전산 조작해서 뭡니까 자기들이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나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다른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기존 득표율이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패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승리했습니다 총 득표율 기준으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47%를 받으셨고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후보는 48%를 받으셔서 0.73%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선관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2화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까보니까 기가 찹니다 온통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다 고쳐가지고 이재명이 여러분 공짜로 퍼먹은 거 다 여러분들 등을 때려가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여러분 빼앗긴 거 어리부리 빼앗긴 거 다 찾아주고 심상령이 찾아주고 그래서 짱 하고 구해보니까 뭐죠 총 득표율 기준으로 윤석열은 52%를 득표했고 상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44%를 득표했습니다 몇 표 차이가 난 겁니까 8% 차이가 난 겁니다 8% 얼추 8% 차이가 났는데 그걸 0.73%로 뭡니까 축소해서 선관위께서는 발표하신 겁니다 이제 뭐 욕도 안 나오고 그냥 우습고 이런 것을 그냥 덮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참 밉다는 생각보다는 한심하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일단 권력은 잡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 표도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윤석열 후보께서는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언론들도 다 이렇게 박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진짜 여러분들 24만 7077표 차이가 나는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다 조사해가 뭡니까 수백 개를 다 합산해가 딱 마지막에 구하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맞다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근데 뭐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를 보니까 죄다 조작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에게 팍팍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휘둥거려져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전국의 시 단위에서 뭘 찾아낸 겁니까 조작률을 찾아내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상태의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놀랍게도 윤석열이 24만 7077표로 3구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게 아니고 무려 표 격차가 264만 3983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준 겁니까 239만 6906표 240만 표 정도를 얼추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러면 몇 표를 빼앗고 몇 표를 집어넣냐 이게 딱 나오네요 윤석열은 3구 대통령 선거에 총투표 참가자 수인 3406만 7883명에 여러분들 3.41%인 116만 3307표를 빼앗고 심상정은 0.20%인 6만 7491표를 빼앗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누구한테 뭡니까 먹으라고 넘겨준 겁니까 이재명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 표수가 몇 표입니까 123만 3598표입니다 그것이 통턱표수 기준으로 3.62%입니다 3.62%를 빼앗고 3.62%를 더해줬으니까 총 투표자 참가자 수의 7.23%에 해당하는 표가 이동한 겁니다 0.73%가 아니고 7.23%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 격차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지방별로 두면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고 오른쪽이 뭐죠 조작한 거 다 발각해가지고 공짜로 먹은 거 다 토해내게 하고 빼앗긴 거 여러분 다 되찾아주고 해가지고 제2아 전문가가 추정한 추정치죠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진짜 왼쪽은 뭡니까 조작한 거 조작한 거 오른쪽은 조작 수정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다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얼마나 정밀했는지 처음에 30몇만 표 나와 그걸 찾는데 결국 찾아냈지 않습니까 전산상 숫자 에러값이 다 없어져가지고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엑셀 작업상 나온 합계 제2아 전문가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 레벨에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윤석열 승리 24만 7,077표 선관위가 발표한 거 24만 7,077표 착하게 일치한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짓을 2017년 대선부터 한 겁니다 2017년 총선이 정상선거였고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놈들이 했는지 어떤 놈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런데 어떤 놈들이 했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최종적으로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공병호가 발표했습니까 윤석열이가 발표했습니까 이재명이 발표했습니까 송영길이가 발표했습니까 양정철이가 발표했습니까 이건영이가 발표했습니까 하태경이 발표했습니까 이준석이 발생했습니까 한기호가 발표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발표했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위임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는 다 조작된 겁니다 이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서 발표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는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전산 담당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무체계를 거쳐서 여러분들 맨 위에 총책은 사무처장을 맡았던 당시에 박찬진 씨가 맡았겠죠 그 당시 사무처장이었으니까 지비 라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위에서 이 작업을 수행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4.15 총선 이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전남대학교 여러분들 사학과 출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요직을 모두 거치고 사무처장을 거쳐서 사무처장 장관급이 된 박찬진 씨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변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배춘잎 사전투표지 본드붙은 타전투표지 좌우예벽이 다른 투표지 상하예벽이 좌우른 투표지 다 거짓말해가 넘어갈 수 있죠 짝짝쿵해가지고 대법관들하고 그러나 이 선거 데이터 조작한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국민들은 짐승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이 불의를 놓고 이 불의를 깔아뭉갠 대통령이 여러분들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의와 이 불공정을 뭡니까 아무 이야기가 난 대통령 먹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는 대통령이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건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런 야바이짓을 여러분들 묵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나는 동년배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정치적인 뭡니까 야합이라는 정치적 이득 때문에 이런 불공정과 불이익과 불의를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는 나는 있죠 그냥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 어제 여러분들 이문열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내가 알던 동료들이 없는 겁니다 젊은 날 나라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자유 정의 진리 무슨 시장경제 그렇게 함께 여러분들 뭐죠 떠들고 다니던 동료들이 그냥 선거부정 문제만 해서는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가 알던 동료도 없고 내가 알던 대한민국도 없는 겁니다 다 출시해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뜨는 겁니다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망해도 싸요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5년 잘 지내겠습니까 나는 세상에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라는 빛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불이와 싸우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저도 이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무난 여러분들 무난함이 뭐가 나면 뚜딧 맞지 않습니까 함께 나가면 좀 덜 맞을 건데 다 침묵하니까 다 침묵하니까 있죠 다 내일 아닌 것 좀 침묵하니까 그러나 자식들 앞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정을 저질러고도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이렇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언급 안 하니까 그게 어떻게 대통령처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대통령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대통령처럼 보입니까 내 눈에는 대통령처럼 안 보입니다 허우대 멀쩡한 여러분들 뭐죠 남자처럼 보이죠 사람이 이렇게 부정이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고 그거는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뭡니까 이런 불의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냥 5년 동안 잘 넘어가겠다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5년이 얼마나 깁니까 국민들이 저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겠다 그럴 때는 정의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 일을 여러분 추구해야 뭡니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박수하고 그분이 여러분 어려울 때 지키기 위해서 나수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선거입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사기지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냐고 이게 죄다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다 돼지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그 인간들이 생각했겠죠 선관이 누가 했습니까 중국 공상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을 일은 만무하고 김정은이 만들었으면 뭡니까 발표한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메이드 인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발표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모집단하고 이런 표본집단 사이에 사전투표하고 이렇게 다른 거가 누가 만들었냐 이재명이 함께 표를 읽으면 사전투표 이렇게 쑤셔 넣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47%가 나오는 사람한테 52% 쑤셔 넣어 줘 가지고 표를 집어 넣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만들어준 그 인간들이 누구냐 이야기죠 그 낱장을 좀 내가 보자 이야기죠 윤석열이 함께 이러면 48%를 받아야 될 인간이 사전투표 44%를 뭡니까 그렇게 표를 빼앗아 갔는데 그렇게 표를 빼앗아 간 인간이 누구냐 이야기입니다 놀랍도록 정확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하던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가 전국의 모든 수백 개 지자체를 뭡니까 가장 하위 단위에서 추정해 가지고 보니까 선관위가 정확합니다 24만 7077표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관위님께서 발표하신 후보별 여러분들 득표수가 죄다 전산으로 다 조작이 된 것이 찾아졌습니다 그 전산 조작을 뭡니까 다 고치니까 어마어마한 표수가 났습니다 몇 표가 났은 겁니까 264만 3983표와 차이가 났는데 그것을 선관위께서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재명에게 확 밀어주고 윤석열과 심상재 확 빼앗아 가지고 264만 3983표의 표격자를 24만 7077표로 줄여놨습니다 띵동댕 이거 여러분 세상에 할 짓이 없어 이러면 선거를 조작을 합니까 세상에 할 짓이 없어 이러면 선거가 조작된 것을 인지한 상태도 깔아뭉개입니까 김기현, 권영세, 정진석이, 안철수, 홍준표, 이준석, 하태경, 유성민, 나경우니, 오세훈이, 김진태 에휴 다들 참 너가 잘해먹고 잘 살아라 그냥 잘해먹고 잘 살고 다음에 나라가 망하면 그래 그때 공박수가 부러지졌는데 그때 다 침묵했지 않냐 하고 지연, 혈연 이런 데 막 학연에 물려가지고 다 덮고 그렇게 했지 않냐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권력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참 사람이 참 어떻게 이렇게들 다 사는지 자식들하고 고생할 날들을 안 보이는지 요즘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노년이 길지 않습니까 노년이 길기 때문에 자식 세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여러분들 선거가 장악되고 망하는 걸 보게 되면 차베스가 20년 정도 집권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마드로로 바꿨지만 절대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걸 수습하지 못하면 저는 이대형이 길게 멈추렛을 건설을 지연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받은 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글자들과 함께 바라보는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단계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은